러빙 스포츠 스포츠 마 드라마 스포츠 스포츠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김종현의 스포츠 스포츠 색다른 시선의 메이저리그 이야기 헬로 MLB 시작하겠습니다. KBS 정연호 스포츠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스포츠계가 지금 NBA 레전드 코비 브라이언트를 추모하고 있는데 메이저리그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선수가 NBA를 넘어서서 스포츠 전반적으로 영향력 있는 선수였으니까요. 그런데 또 MLB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 브라이언트 가족과 같이 동행했던 희생자 중에 한 명이 또 야구계에 종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코비에 동승했던 존 알토벨리라는 코치가 있었는데 현직 오렌지 코스트 칼리지 그러니까 대항 야구 코치입니다. 그런데 존 알토벨리의 가족들도 이번 사고의 피해자가 됐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존 알토벨리의 딸인 지에나 알토벨리가 코비 브라이언트가 농구교실에 다니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농구교실에 가려고 헬기를 탔다가 변을 당한 건데 이 존 알토벨리는 또 이제 메이저리그 양키스의 에런 저지이잖아요. 에런 저지의 은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에런 저지 선수도 트위터에다가 추모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거를 떠나서 좀 특이한 게 존 알토벨리의 아들 제이제이 알토벨리가 있는데 이 제이제이 알토벨리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보스턴 레드삭스의 스카우터로 지금 현재 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보스턴 레드삭스 측에서는 이 알토벨리 가족을 위해서 모금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 전역에 있는 추모라든가 그런 물결에 아무래도 메이저리그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또 불의의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 스타들을 다시 한 번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죠. 작년에도 호세 페런데스 그다음에 타일러 스켁스 이런 선수들도 있었고 지난 1월 14일에 또 워싱턴에 유망주 중의 한 명인 파우스토 세구라라는 선수가 도미니카에서 현지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또 있었어요. 이런 스타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최근 이슈가 되는 선수 중의 한 명이 로베르토 클레멘테입니다. 아마 메이저리그 팬들은 잘 아실 이름일 텐데 어떤 선수냐면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선행으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1972년 12월 31일에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니카라과에 직접 방문합니다. 당시 니카라과에 지진이 나가지고 구호품을 전달했었는데 또 그런 나라들이 정치인들의 부패와 영국을 인해서 구호품들을 빼돌리니까 내가 직접 가겠다 이래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비행기가 하필 추락을 하는 바람에 사망한 케이스였거든요. 그런데 그 전부터 워낙 선행도 많이 하고 모범적인 행동을 많이 했던 선수였는데 원래 명예의 전당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은퇴한 다음에 5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다가 헌액이 되는데 헌액 후보가 되는데 클레멘테 같은 경우는 사상 최초로 유예기간 없이 즉시 헌액이 됐고요. 또 미국인이 아닌 경우에 최초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저리그 사무국 입장에서도 이 선수가 워낙 기념비적인 업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모범 선수에게 주는 상을 로베르토 클레멘테 상으로 아예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을 수상한 선수들이 여러 대 있었는데 커쇼 이런 선수들도 워낙 선행을 많이 했으니까 받았고 애틀란타의 스몰츠 같은 경우는 나에게는 싸이 형상보다 클레멘테 상이 더 의미 있고 나에게는 가치 있는 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귀감이 되는 선수예요. 클레멘테 등번호였던 21번은 지금 푸에르토리코 이 선수가 푸에르토리코 사람인데 푸에르토리코 대표팀과 피치버그에서 영구결번이고요. 또 특이한 게 33년 후에 로베르토 클레멘테의 아들도 동남아에서 대지진 쓰나미 사태가 있었을 때 직접 구호활동을 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참 고인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고 또 올해는 안타까운 소식보다 행복한 뉴스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과 관련된 소식들을 한 번 짚어볼게요. 이제 시즌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 메이저리그 홈페이지에서는 30개 구단의 댑스 차트라고 해서 어떤 포지션에 어떤 선수들이 선발 혹은 풀팬 후보로 나올지를 예측하는 댑스 차트를 짚어봤는데요. 당연히 류현진은 토론토의 1선발 개막전 선발로 예상을 했고 김광현 선수가 5선발로 전망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마르티네즈와 경합을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다행히도 현지에서는 아직까지는 김광현이 좀 더 우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달 말에 이제 미국으로 출국을 해서 플로리다에 있는 비로비치에서 SK와 합동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SK랑 2월 7일까지 딱 훈련을 계속하고 다음날 바로 스프링 캠프가 열리는 세인트 루이스의 스프링 캠프인 플로리다 주로 넘어가서 합류를 한다고 합니다. 최지만 선수나 추신수 선수 관련해서 나온 얘기 없나요? 최지만 선수가 좀 특이한 인터뷰를 하나 했어요. 이번에 이제 그전까지 메이저리그 팀들과 계약을 해오면서 자기는 매년 계약 때마다 만약에 자기가 국가대표에 선발될 경우 대회 출전을 구단과 협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걸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최지만 선수가 확고한 메이저리그 주전도 아니고 이런 규정을 특이하게 포함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국가대표에 뛰고 싶은 그런 열망을 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지만 선수가 뛰고 싶다 해서 마냥 뛸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 그리고 이제 선수노조 이렇게 한 명을 케이스를 특별하게 허용해 주면 다른 선수들 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림돌들이 좀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라도 일단 최지만 선수가 이런 조항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한국인 메이저리그들의 스프링 캠프 일정이 좀 나왔습니다. 올피셜하게 나온 내용을 보면 2월 13일에는 세인트루이스 김광인이 매일 맨 먼저 스타트를 끊고요. 14일에는 류현진의 토론토 그리고 18일에는 추신수의 텍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템퍼베이가 이제 최지만의 템퍼베이가 19일 날 익스프링 캠프를 개막하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일 넘어서부터 이제 2월 말부터는 연습경기를 하면서 토론토 옷을 입은 류현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현진 선수를 영입한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스토브리그 승자로 평가받았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던 에이저리그 홈페이지에서 스토브리그 승자 9개 팀을 뽑았어요. 토론토가 9위인데 선발을 모두 새로 영입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기존에 타자 좋은 유망주들이 있었으니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1위는 시카고 화이트삭사 뽑혔습니다. 워낙 마켓은 좋은데 선수들이 좀 없었는데 이번에 델러스 카이클, 엔카나시온, 그랜달 투수에서 카이클, 타자에서 엔카나시온, 포수의 그랜달까지 거의 모든 포지션을 보강했거든요. 이어서 양키스, 신시네티, 에리조나 이렇게 순서대로 쭉쭉 나오는데 이게 30개 팀이잖아요. 메이저리그가. 그런데 그중에 9위면 그냥 좀 유명한 선수 영입한 팀은 다 뽑혔다고 봐야 돼요. LA 엔젤스가 랜덤 영입했고 에리조나 범간 회입했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팀은 신시네티입니다. 왜냐하면 신시네티 같은 경우는 원래 루이스 카스티오 등 선발진은 굉장히 좋았는데 타선이 너무 약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영입한 선수들 보면 죄다 타자예요. 카스티아노스, 무스타커스, 그리고 아키아마, 일본의 아키아마까지. 자신들의 약점을 좀 확실하게 보강했기 때문에 신시네티가 좀 스토브리그의 승자를 좀 더 지금 등수로만 보면 3등이지만 그 이상의 아웃풋을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리고 데릭 지터가 예상대로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 헌액자로 선정됐죠? 그렇습니다. 득표율은 총 99.7%. 0.3%가 모잘랐던 이유는 딱 한 표. 한 표군요. 딱 한 표가 모잘랐습니다. 딱 한 표가 모잘라서 만장일치가 실패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혈안이 됐습니다. 도대체 너 누구냐. 또 잡아내겠다 이러면 있는데 현지에서 재미있는 게 양키스의 라이벌 하면 역시 보스턴이잖아요. 그래서 보스턴 측 기자일 것이다. 혹은 이제 이 지터가 마이애미 구단주로 있으면서 워낙 악행 혹은 기행 일을 너무 못해가지고 마이애미 측 기자일 것이다. 이런 식의 루머들이 나오는데 이 보스턴의 현지인 보스턴 글로브의 기자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마 계속 연락 오겠죠. 너지 너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슈가 되니까 나는 지터한테 투표했다. 이렇게 자기 투표 영지까지 공개했어요. 아마 이렇게 되니까 현지에서는 마이애미의 확률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지터가 워낙 유명한 선수긴 하지만 과연 실력이 99%의 지지를 받을 정도인가라는 이슈는 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명예의 전당이 실력만 보는 건 또 아니거든요. 스타성도 건비해야 되고 또 꾸준하게 3,400 안타를 쳐온 선수고 더군다나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팀인 양키스에서 또 가장 인기 있는 포지션인 유격수로서 다른 팀이 이적하지 않고 쭉 버텨왔다는 점에 있어서는 확실히 명예의 전당의 90% 이상 99%의 득표를 받을 만하다라는 의견들도 충분히 많습니다. 다음 주에 한 표의 주인 건 꼭 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어를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현지 루폰을 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정현호 pd가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작년 초쯤에 다뤘죠. 62타수 54타수 연속 안타를 치지 못하는 이쯤 되면 이제 태업이 아니냐 그랬던 크리스 데이비스 선수가 있었는데 아동병원에다가 30억을 기부했어요. 이런 선행만 보면 메이저리거답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인터뷰한 걸 또 봤더니 자기는 부진하지만 타격폼을 바꿀 의지가 없다. 이대로 그냥 계속 할 것이다. 이건 뭐 기부를 하는 건 좋은데 일단 본업인 야구를 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부가 메이저인 것처럼 야구도 메이저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걸 보면 또 이제 이 구단인 볼티모 입장에서는 좀 속이 쓰릴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뭐라고 할 수만은 없는 그런 선수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특이한 캐릭터입니다. 자 메이저리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헬로 MLB kbs 정현호 스포츠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